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감시황 그리고 셀티넌 삼행제와 바이오즈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죠 지금 시간 10시입니다 10시 개인 일정상 좀 늦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체크하죠 좀 전에 가볍게 방송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강후약입니다 자 좀 오르려 하면 여지없이 장후반에 그냥 밀려버립니다 자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1.53% 하락 2000을 깼습니다 1996입니다 야 2000 깬지가 2000 돌파한지가 참 언제입니까 그죠 언젠가 한번 잠깐 볼게요 1년 반 이상 한 2년 가까이 만에 지금 2000을 깼어요 2000이라는게 상당한 라운드 넘버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좀 데미지가 있을 것 같구요 자 코스닥 마이너스 5% 빠졌습니다 그죠 개인들이 아 특히 아 바이오즈 그리고 남북경협에서 박살나면서 아마 반대매매 많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 플러스 기관회국인 잡히는거 보고 닥터케이도 포트폴리오 편입해서 한 20%에서 많아도 30% 넘어가면 안됩니다 일단 소폭 아 포트폴리오 편입했구요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만 닥터케이가 아 편입한 포트폴리오는 양호합니다 그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제시한대로 했다면 아 포트폴리오 비중이 현금 80% 포트폴리오 비중이 한 20% 정도가 돼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목표치를 계산해보면 여기서 아 많이 남아있죠 2356에서 여기가 2132니까 빼게되면 131을 빼면 아 2224니까 224를 빼야됩니다 224 여기서 224를 빼면 2176에서 224를 빼면 251952가 나오네요 여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950이 나옵니다 일단 제가 계산하기로는요 1952가 숫자가 에휴 그렇게 어 신빙성이 없는 숫자가 아니네요 전자점 저쪽에 전자점 인근이니까 일단 그렇게 끊었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치가 온다 적어 놓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던데 이렇게 누르고 어 됐습니다 흠흠 흠 그래서 한 번도 투매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단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목표치 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침 반등세를 이어 나갔으면 좋았는데 힘없이 쳐졌어요 고수당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가늠하는 잣대는 명확합니다 무엇이냐 외국인이 빨리 귀환하느냐 여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아 지금 몇시죠 열시죠 해외시장 돌아서는지 여부 어 다행이네요 다우선물 0.57% 상승 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올라갈 것 같은 이야기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이야기 했죠 들었다 출석책과 함께 1번 장중방송에서 야 이 상황이 자꾸 기분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분명히 미국 말고요 우리나라 일단은 조건 중에 하나가 큰 조건이 하나 충족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1.11% 올라가고 있어요 이야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아 중국이 좀 안 빠져야 돼요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2.18% 빠졌는데 여타 나라들이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게 심하게 빠지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니케이도 뭐 0.16이고요 마이너스 대만도 마이너스 플러스 0.29이고요 그 다음에 항생은 좀 황생도 플러스 0.38입니다 지금 중국하고는 좀 따로 놀고 있어요 그죠 중국 혼자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행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투심이 얼어붙었고 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느냐 그 다음에 미국상 괜찮으냐 그리고 중국 장중에 안 빠지느냐 여부 그것만 체크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닥터케 로스 그거 챙기겠습니다 외국인 보유비중 오늘 매도 좀 나왔습니다 여기 60일 지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별 무리 없어요 앤시소프트 60일 120일 지키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고 기관외국인 같이 샀어요 그죠 SK이노베이션 여기 지키고 있고요 기관 샀어요 외국인 좀 매도했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보다 기관이 더 많이 샀어요 이거는 외국인보다 기관 물량 보고 더 가는 겁니다 GS 홈쇼핑 외국인보다 기관이 좀 더 샀어요 별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셀트리온 삼행지와 바이오잠 보실래요 셀트리온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올선 잘 돌파하는지 여부 돌파 못했어요 안좋은 겁니다 그러면 밀리는 게 이상한 거냐 당연한 겁니다 사살 밀려야 되는데 강하게 밀렸죠 안좋은 겁니다 자 21만원 깨지면 밑으로 더 쳐집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체크했는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과 아무 관계없고 세계 시장과 아무 관계없다 셀트리온 우리의 심리만 문제다 개 2억 같은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뭔 똥소리야 아이고 팔지마랍니다 뭔 똥소리야 그죠 닥터게인 31만원에 팔으라 그랬습니다 누구 말을 믿을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얼마 손실인데 팔지마라 말입니까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그죠 자 21만원 잘 지키는지 여부 테스트 잘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오일선 넘어가는지 여부만 체크하십시오 23만원 넘어가는지 24만원 넘어가도 위에 24만원 그 위에 25만원 그 위에 26만원 줄줄이 사탕으로 장대 남아있습니다 안좋아요 셀티레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오일선에서 그대로 내리꼽히고 있어요 셀티레온 제약 7% 빠졌어요 아 좋다고 그랬습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안좋다고 그랬습니다 박살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지스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졌어요 안 던졌으면 그냥 끝난 거고요 한미약품 안좋습니다 HLB 안좋아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깨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던졌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몇프로 빠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요 물론 들어갔습니다 손절 안하고 나오면 끝난다고요 빠진다고요 10몇프로씩 그냥 빠집니다 여러분들 자기 종목들 안파 플러스 안나면 안파는 분 계시죠 그러면 절대로 주식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돼요 끊어야 돼요 자 신라젠도 다 깨졌고요 바이오주 절대 접근금지 금지입니다 오늘 바르면 안되네요 여기 다 빠졌고요 자 바이오주 중에 뭐 괜찮은 가나도 없어요 이거 올랐다고요 여기 빠진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 빠진지 그죠 20일에서 그냥 맞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바이오주 접근하지 마셔라 그리고 남북경역 관련해서 건설주 현대건설 박살이고요 현대로텐 박살 현대엘리베이 박살 유진기업 박살 좋은사람들 박살 대아티아이 박살 에코마이스터 박살 두산박핵 뭐 그만 그만 하긴 한데 이것도 많이 빠졌어요 자 자 시장이 낙폭 심하고 음 여러분들 어 손절 구간 들어왔는데 손절 안하면 어 돌이킬 수 없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어 향후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아요 다시 한번 짚어갑니다만 저점들 지키는지 여부 여기 오일선 돌파하는지 여부만 다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세하게 말 안해도 다 다 마찬가지에요 아시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좋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마흔세분 계시네요 자 마흔세분 계신데 좋아요는 몇 몇분 눌렀는지 한번 볼게요 딱 특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방송하는데 좋아요 몇분 눌렀는지 한번 볼게요 18명이네요 음 그죠 다음부터는 잠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양 시작했으니까 하구요 전국 상담하시고 싶으신거 있으시면 올리십시오 어 분분매매 해볼겁니다 분분매매 해볼건데 좋아요 누른거 보니까 조금만 하고 그냥 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컨디션 별로 안좋거든요 감기기운도 좀 있고 몸 안좋은데 해야될까 해야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제가 꼭 해야된 이유가 있는가 싶어요 음 음 자 여기다 남겨놓아야지 종목상담 가능 음 음 음 자 단가하고 매수 시점 올리십시오 현대위야 단가하고 언제 언제 샀는지 올리십시오 시작할라 했는데 바로 종목 나오니까 현대위야 별로 안좋을 것 같은데요 딱 보나 안보나 자동차 부품 아닙니까 그죠 어메 어메 11% 38,000원 잠시만요 자 매수시점 언제입니까 여기입니까 시올이예요 매수시점이 아주 안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거 보고 여기 이중바닥 아 형성하지 싶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죠 안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우하향입니다 우하향하면 여기 바닥 잡으면 대박 올라갈 거 같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우하향하는거는 여기 쳐지면 박살나요 그러면 38,000원 샀다면 여기가 깨지면 37,000원 전자점이 깨지면 던져야죠 안 던지니까 지금 단기간에 그냥 8,000원 정도 빠졌죠 8,000원 같으면 몇 프로입니까 20% 정도 빠졌죠 맞습니까 오늘 안 던지고 뭐하셨어요 여기도 37,000원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되요 무조건 던지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반등에도 던지고 쳐져도 던지고 던져야되요 PBR 따져서 들어가셨다구요 기본적 분석이 물론 필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저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추세가 바닥이 깨지고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이 막 쳐지고 있고 그죠 그러면 시장이 쳐지고 있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해야되느냐 우상향을 해야된다구요 적어도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종목은 이렇게 지지권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특히 방송 재방송을 계속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하기 좋은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이런거라구요 이런거 여기서 바닥 딱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약간 보이면 이야 이중 바닥 보이고 저점 보이고 여기서 잡으면 끝내주게 가겠지 끝내주게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상향 아니거든요 이런거 하지마라 그래요 제가 못 올라갑니다 잘 왜 우상향해야 되는데 우가 하향한거 전부 전부 뭐라고요 정황이라고요 전부 정황이라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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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전부 정황이라고요 근데 올라가겠습니까 잘 못 올라가요 언제 올라간다 턴 하고 난 다음에 턴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못 가고 있었어 이렇게 못 가고 있었는데 그죠 이런 데서 관심 갖지 말고요 딱딱딱 더 지나서 더 지나서 딱 올라탈 때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 시점이 항상 이래요 딱딱해 그럼 잘 가요 끼워 맞추기 아니라 SK이노베이션 같은 것도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돌려내고 올라간 확인해야지 자 질문하신 님은 여기 여기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그죠 한참 걸려요 여기 시점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죠 한참 걸린다구요 재수 좋게 올라가서 그렇지 그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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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한다고요 그죠 그걸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세 우상량한 거 하셔라 우하향한 거 하시면 안 돼요 이중바닥 바닥에서 잡아 끝내주게 아 먹고 싶죠 잘 안 된다 시간 아주 오래 걸리고 확률 아주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상량한 거 하십시오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바닥에서 끝내주게 잡아가지고 끝내주게 올라가야 되겠다 끝내주게 오래 시간 걸리고 안 올라갈 가능성 진짜 높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 우리 땅의 선수가 질문한 건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지마라 그랬거든 언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럴 때 이중바닥 맞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지마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채팅방 인원들은 여기 아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들어본 사람 있다 7번 왜 채팅해서 날렸으니까 이거 어때요 하지마라 그랬어 하지마라 왜 이런 거 자꾸 하지마라 이중바닥이고 그때는 여기 있는 종목들 셀티론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를 관심 가지고 갈 거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마 그때 가지고 있었나 날짜를 보면 돼요 9월 28일 9월 28일 쌈바 푸른네 여기 인근이네 아니네 여기 인근에서 팔아먹고 여길 접근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으니까 이거 하지마라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갈 거 같죠 연락에 안 올라가요 우하영 아닙니까 아까와 똑같은 똑같은 논리죠 박살 아시겠습니까 박살 하지마라 그랬어 분명히 여러분들 진자로 하면 안 되는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카피하십시오 프린트하십시오 세율야 프린트 프린트 크게 해드릴께 이거 잘 갈 거 같아도 이중바닥 그리고 잘 갈 거 같아도 절대로 하지마라 우상량 아니다 프린트하기도 해드립니다 이중바닥에 저점 잡을 거 같지 노우 노우 노노노노노노우 잠깐만 아 나 미치겠네 어떻게 되나 우하영에 우하영에 우하영이다 하지마 자 세율 자 세율 이거 먼저 한번 딱 프린트 완료 한 번 더 한다 한 번 더 어떻게 된다 착각이다 여기 이중바닥 치고 올라갈 것 같지 이거 카피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한 번 더 착각이라고 착각 나만의 착각이라고 작살이 납니다 작살이 이렇게 완료 하면 안 돼 오가야 안 갑니다 갈 것 같죠 착각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땅에는 요새 왜 안 보이지 요거 하는 줄 알았어요 폭락으로 김빠지는 데까지만 딱 들었으니까 딴 죽으려고 그러나 날리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제가 봐드립니다 폭락했는데 우리는 솔직히 폭락이 아니에요 오늘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장이 받쳐졌으면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갔어 그냥 마구잡이 안 들어갔고 전략대로 수행한 겁니다 풀빵 때리라고 말한 적 없고 오늘 최종 30%까지만 넣겠다 포트폴리오에 현금 비중 70% 이상 할 거다 차근차근 서너 번 나눠서 해라 그러면 아침에 한 15% 정도만 샀어야 된다 그리고 장 중에 김빠지게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일부 SK이노베이션하고 LG유플러스 이런 거 일부만 그죠 일부만 매수하고 NC소프트 한 번 정도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갔어 그러면 한 20% 많이 잡아도 25%입니다 그러면 빠져도 막판에 들어올렸기 때문에 손실이 별로 없어요 전체 포트폴리오로 치면 그러니까 전체 비중 포트 비중 치면 1%도 제대로 안 빠졌어요 장이 5%씩 빠지고 가는데 1%가 안 빠지면 그게 뭐 선방이죠 끝날 것 같아요 장 조금만 돌았으면 올라갑니다 내일 올라가면 대박인데 왜? 닥터K가 장 중에 계속 그랬거든 여러분들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이상하게 자꾸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아 근데 자꾸 올라갈 것 같아 이상해 느낌이 그랬어요 40% 샀어 세율 혼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분명히 그럴 것 같았어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응? 왜? 욕심이거든 20% 30%밖에 안 샀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해 이 생각이잖아 안 된다 왜? 아니 알아서 풀 칠느라고 거품을 문다고 뭐 어떻게 되면 외국인이 막 불어서들어오고 막 위로 올라갈 조짐 보이면 다 질러라고 쌩 난리를 친다고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마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외국인이 팔고 했으니까 쎄게 사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라니까 다 생각이 있고 다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냥 기분 내킨다고 30%면 사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외국인 선물 자꾸 사주고 있어요 선물이 외국인 안 팔아 잘 지금 계속 환면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방향을 슬슬슬 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약간 그죠? 그거 엔드 그죠? 기관이 밑에 여기서 계속 빠지는데 계속 좀 받아주고 있어요 기관이 더 이상 던지기보다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같이 받아주면 돼요 이제 바닥 치는 겁니다 오늘 코스닥은 같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제법 저점 증후가 어느정도 나오고 있다고 몸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잔지 아닌지 장중에 분명히 마이너스였습니다 뭐가? 이야 플러스 1.21 올라가고 있어요 야간선물 이야 오늘 질렀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오늘 저점인 것 같아서 질렀습니다 여러분 다 팔아 안 그랬어요 분명히 다 팔아라고 며칠 전에 거품을 물다가 오늘 사라 그랬어 분명히 플러스 1.20입니다 아 플러스 1.20이에요 플러스 1.20 이야 분명히 장중에 그랬어 마이너스일 때 그래서 플러스일 때 안 그랬어 마이너스일 때 이야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하하 참 어느 미친놈이 장 그렇게 개폭 나가고 있는데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럽니까 아 미치겠네 진짜 결론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흠 여러분 농담 아니고 제가 예감이 좀 있어요 예민해요 아시겠습니까 아 내일 올라가면 한번 봅시다 하하 뭘 봐 흠 흠 흠 아 음 아 미치겠어 진짜 아 진짜 이 짜릿함 맞아 떨어질 때 그 짜릿함 음 하 방송 들었던 분들 다 아시겠지 플러스 0.53 다우전수 올라가고 있고요 플러스 0.95 큰 폭으로 선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나중에 개장하면 10시 반에 개장하면 보면 되겠죠 아 흥분됩니다 음 자 종목 상담 계속할게요 어 아 미치겠어요 늘 올라가면 아침에 알죠 3천당 제약 4만4천원 4만4천원 음 그리고 멀티캠퍼스 아 어떻게 그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죠 이야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하하 진짜 올라가요 그런데 아 미치겠어요 진짜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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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당 제약 4만4천원 8월에 샀다 했죠 매수시점이 안좋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해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해라 그랬습니까 여기 위에 8월이면 여기 위에입니까 거기면 몰라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사실은 8월이랬죠 3천당 제약 볼게요 아까 다시 8월 그러면 살만한 자리 산건 맞아요 그럼 어떻게 잘 팔고 나와야 되는데 못 팔고 그냥 가만툴고 있다가 박살난거 아닙니까 어디서 팔아야 된다 여러분들 대충 흔히 그거는 벌써 알거야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생각했지 맞지 당연할걸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죠 여기 사는 자리 맞아요 살 수 있어요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 안해요 왜 살만한 자리 맞아요 틀리는거 한번 보십시오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밑에서 보면 또 다르겠지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4만4천원 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다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데 여기 눌리고 하면 팔아야 되는데 목표치도 어느정도 여기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어느정도 그러면 여기 정고점도 있잖아요 그죠 틀렸습니까 정고점 있어요 밀리면 적당히 끊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20일 깨지고 하면 끊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버티면서 이거 풀어서 다 놓치고 그냥 마이너스로 박살났잖아요 이거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던지고 버티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밑으로 쳐지면 2만7천원까지도 쳐질 수 있고 더 밑으로 쳐지면 어디까지 쳐질지 몰라요 반등할 때 적극적으로 매도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추세 다 무너졌어요 넥라인이 무너지는데 가만 보고 있었다 플러스 나는 것도 다 놓치고 수익 실현 못했다 잘못됐습니다 반등시 매도 밑으로 쳐져도 매도입니다 멀티캠퍼스 이거는 9월에 샀는데 4만3천원 9월에 4만3천원 살 자리가 아닌데 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 양봉 보고 올라갔을 때 샀으면 리바운드 나오는 거 보고 샀다면 크게 잘못 산 자리는 아닌데 왜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하면 반등 나올 때 한번 리바운드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라가야 성공인데 아니면 한번 나온 거 먹고 그냥 나오는 게 기본적인 트레이딩의 기본인데 이게 급락 잡는 건 그렇거든요 급락 나오면 한번 반등 딱 나오고 밀리면 끊어버리고 그만하는 게 정석인데 브러스도 좀 났었잖아 그죠 크게 뭐 브러스 나지도 못했습니다만 그거 다 밀리는 거 다 놓치고 다 패스하고 여기가 깨지면 넥 라인인데 그 무시하고 가만들고 있으니까 깨진 겁니다 자 취직권에 오긴 왔어요 반등해도 39,000원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 보이구요 밑으로 쳐지면 36,000원 까지도 빠질 수 있어 보이고 거기에 더 쳐지면 34,000원 까지도 쳐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매도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이 안 쉬워요 여러분들 주식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큰 코 다쳐요 왜 작년에 그냥 잘 갈 때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요 빠져도 들고 있으니까 대박 같잖아요 그죠 특히 바이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대박 날아갔죠 이제 다 죽는 장면 오는 겁니다 다 죽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 공부 안 되고 그냥 안 돼 있고 그냥 적당히 뭐 했는데 막 올라가서 돈 좀 벌었다고 막 기고만장하고 정신 못 차렸던 분 있죠 지금 다 토해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팔고 그냥 이제 절대 주식 안 해 하고 나는 돈 벌었으니까 안 해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왜인 줄 아세요 사람이 그래요 아니 밖에 나가 일하면 특별영상 빼고 열심히 일해도 3,400 겨 받을까 말까 하는데 이거 돈 꼽아놨는데 한 달에 지금 돈이 갑자기 막 벌리잖아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냐 싶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려다닌다고요 틀렸습니까 제 말이 그리고 다 말아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말아먹어요 공부 안 돼 있다면 진잡니다 시장이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깨지면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 패스하면 되는 것 같아요 셀티로는 패스해도 될 것 같습니까 여기가 깨지면 무조건 던졌어야 돼요 26만 6천원 적어도 여기 여기 27만원 아니 이런 거 괴무시 다 하고 무슨 주식을 합니까 이거 이거 무시하고 될 것 같아요 이거 매도시그널이다 아니다 잠깐만요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어떻게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손 딱 얹히고 이게 매도시그널인 것 같다 아니면 매수시그널인 것 같다 한글로 적어보십시오 잠깐만 한글로 적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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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m Doncs 아멘 API inn 자 매수 시그널이라 생각하는 사람 없죠?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해요 매도 지나가서가 아니라 매도기엔 계속 들였어요 왜? 매도 시그널이니까 반등해도 다시 튕겨 내려온다니까 급반등하니까 웃었던 사람 있겠죠 예를 들면 손가락 밑으로 꼽는 애들 몇 명 있었어요 왜? 좀 올랐다고 뻥이다 밑으로 빠진 거 보십시오 마지막 탈출구를 주는 거 페이크예요 페이크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죠? 한 번 더 죽이기 위한 페이크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페이크예요 페이크 안 죽는데 안심시켜놓고 작살 내버렸습니다 블럭딜 나오면서 그냥 아작 내버렸어요 이거 매도 시그널인데 왜 들고 있습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거 매수 시간을 홀딩이 가능해야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들고 있다는 건 홀딩입니다 홀딩 매수 앤드 홀딩 그리고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해야 되는데 저기 밑에 여기 밑에 샀다고 이거 안 던져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다 생각해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반박하는 분들 아휴 난 여기 밑에서 7만 대 잡았는데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9만원 갔다가 지금 오니까 쏘가 안 쓰리세요 지금? 7만원 잡아왔던 분들 39만원까지 찍었다가 월드컵까지 기다리려 했는데 21만원 오니까 쏘가 안 쓰리세요? 안 쓰리시면 계속 들고 있던가 그죠? 하락 추세를 완전 돌입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가라는 게 추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끊겼어요 한 번도 하락 추세가 없었어요 최근에 급등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그나마 흔들흔들은 했는데 그죠? 241 이평선이 밑에 그래도 받치곤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다 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올라와도 자꾸 받치고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그거를 다만 지지선들에서 지지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돼요 22만원 깨졌으니까 이제 20만 8천원까지 그 밑에 19만원까지도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프렌드 상혁 12만원에 잡은 3년 보유하다가 최근에 팔았다 우리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죠? 3년 보유했으면 여기를 던져야 돼요 여기 10% 딱 깨진 순간 그죠? 여기 10% 깨지거든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좀 공부하셨다면 이렇게 스트레이트를 올랐는데 여기 10% 깨지는데 들고 있으면 그게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던지는 매도 시금을이에요 매도 시금을 그리고 다 패스하니까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안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금이라고 던졌으면 야 보십시오 얼마가 올랐는지 여기가 던지는 게 여기까지 들고 가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는 못 들고 가요 솔직히 여기 사서 여기까지 못 들고 간다니까 그럼 누적으로 판단하면 여기서 10만원에서 40만원 아닙니까? 3배 못 먹을 것 같아요? 뭐 7만원에다 칩시다 그죠? 여기 그냥 간단하게 10만원부터 올라갔다 칩시다 3배 아닙니까? 3배를 못 먹을 것 같습니까? 여기 구간 안에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만 잘해도 3배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장기가 뭐 더 끌고 가서 더 좋다 이 말도 100% 맞는 말 아닙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실험 때 올라 볼게요 제가 마루타가 돼서 본봉매매 할 겁니다 본봉매매 하면서 왜 매수 시간을 매수해야 되고 매도 시간을 매도해야 되는지를 같이 공부해보죠 저도 손실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내지는 왜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한 5분만 쉬었다 갑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같이 했고요 장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고통받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왜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자 그래도 야간 방송의 필요성을 좀 느끼긴 느낍니다 야간 방송에 지금 44분이 들어와 계시니까 직장인들은 마음 편하게 방송도 좀 들으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잖아요 그죠? 녹방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방송 아닙니까 라이브는 생방송은 살아있는 방송이니까 닥특해야 하고 의견도 서로 바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기다려지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힘들지만 야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호응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방송시간 올려놨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혹시 보고 계신다 구독 누르시고 모든 알림 수신 종 딸랑 딸랑 울리도록 설정하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특해 있는 자본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정확도 높고 저보다 더 세부적으로 잘 알려주는 무료 방송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알려주세요 어디가 괜찮다 제가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공전도에 뭐 그죠 제 시간만 내면 되는데 그죠 자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시시원 채팅 난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이거든요 닥특해에게 공식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광고 요새 한 4천원 버는데요 슬키바시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광고 너무 열정시엿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분복매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K I'm Dr.K I'm Dr.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